오늘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부천시 심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 교실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구를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자세 특히 큐걸이부터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큐걸이 만드는 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큐걸이는 내가 쳐야 할 공이 있다면 그 공에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손을 두고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젓가락처럼 반듯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댑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검지손가락을 펴서 두 번째 마디에 대면 이것만으로도 여기에 큐를 올렸을 때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검지로 이제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데 검지로 감았을 때 여기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 큐가 여기서 흔들리고 놀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정확한 낭점을 칠 수가 없고 큐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꽉 쥐어서 빡빡한 것은 아니고 큐가 들락날락 할 때에 빈틈은 없지만 꽉 쥐지 않은 상태에서 살에 의해서 항상 물려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해보면 한 뼘거리에 손바닥 대고 손가락 세우고 두 번째 마디의 엄지손가락 걸치고 감아줍니다 그리고 큐를 내밀 때는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여기까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때 큐가 위아래로 출렁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의 움직임을 잘 써야 됩니다 손목이 굳어 있어도 안되고 손목을 부드럽게 유지해서 큐가 들썩들썩 하지 않고 슬라이딩 반듯하게 슬라이딩 해서 들어왔다가 슬라이딩 해서 전진하도록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점이 있는데 이 빨간 점이 신공의 중심입니다 큐거리의 높이가 이 중심보다 높게 형성이 돼서 큐 끝으로 흰 공을 치는 높이가 중심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큐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이렇게 누구나 다 낮은 큐거리는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당구는 낮은 당점보다는 높은 당점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높이를 높여서 중심보다 높은 당점을 칠 수 있는 큐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손가락이 얼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엄지 손가락을 여기에 대지 않고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여기에 붙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위로만 세워놓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당점을 칠 수가 없어서 큐미스를 한다거나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엄지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게 주고 소통을 한번 worth 실망이 있다면 참여해야ína 딸기 부ывать